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멋진 버스터드 첫 번째 무대 잘 보았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은데 났어요 감사합니다 눈이 흥어가는 바람에 너무나도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버스터드 정식적으로 소개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둘 셋 파워 앞 안녕하세요 버스터드입니다 안녕 안녕 오우 너무 상큼해요 한 분씩 자기소개 해주실까요?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18살 만들어미 세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상큼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17살 타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버스터드의 미더 17살 지은입니다 괜찮으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에서 온 15살 막내 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드의 16살 민지입니다 네 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멤버분들 소개인 들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최연소 걸그룹이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프로시고 네 아주 멋지시거든요 우리 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한 발씩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만나서 반갑고 저희 버스터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영광인데 여러분들이랑 만난 것도 영광이에요 저희도 영광이에요 저희도 영광이에요 눈물 날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건 인생 2회치라야죠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어서 두번째 무대를 만나봐야죠 어떤 무대죠? 두번째 곡은 저희 이 신발 불러보게 해요 보이나요 이거? 저희가 7월달에 여름인걸이라는 노래를 냈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름인걸 하면서 이 LED 신발을 신고 춤을 추게 됐습니다 눈이 들어오나요? 네 눈이 하죠 짜란 보이세요? 여기가 가까이 눈이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고싶다 보이나요? 사고싶다 예쁘죠? 갖고싶어요 불거래 안되나요? 다들 불거래 여름처럼 귀엽고 시원한 이 신발을 신고 여름인걸 썸머송을 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봉투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버스터즈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두번째 무대 여러분 기대되시죠? 네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파이팅 여름인걸 신발 어때? 예쁘죠? 여름인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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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인걸